잠원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여,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지즘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뒤에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왁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여,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여,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라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reten 말미암šiau